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요. 또다시 반가운 소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이명웅씨가 어제 거행됐던 TMA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요. 수상소감을 하는 멋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스웨트 차림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장차림의 젠틀한 슈트차림의 모습으로도 상을 받았고 어제 이명웅은 5관왕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관왕을 차지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상은 세븐틴이 차지했고요. 이명웅이 이렇게 5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어제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아니죠.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았어요. 여기 이명웅이 있죠.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다 득평상, 솔로상을 받았고요. 이명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이스상 솔로를 받았고 그리고 이찬원은 베스트 뮤직 봄상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명웅이 또 베스트 뮤직 겨울상을 받았고 그리고 최고 에지타상 이렇게 5관왕을 차지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관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시상식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생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중계를 했는데 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이 시상식이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바깥의 풍경에서도 이명웅의 상징색이 하늘색 물결이었고 시상식 안에서도요. 하늘색 물결이었다. 전체가 하늘색은 아니었지만 절반 정도는 영웅시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요. 어제는 응원봉을 막 흔드는 모습도 있어서 하늘색의 절반의 물결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명웅이 만약에 여기서 수상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썰렁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많은 영웅시대들이 이명웅을 만나려고 처음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천 남동체육관에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특이했던 점은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레드카펫의 모습인데 이렇게 전연무가요. 전연무가 이명웅 레드카페에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서 사진 하나 찍고 싶다 하면서 아주 팔짱을 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제 전연무가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던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톡파운 25시에 출연해서요. 본인은 이명웅하고 방송한 적이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 이미 히든싱하고 판타스틱 듀오에서 두 번이나 함께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멘트를 해서 많은 지적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판타스틱 듀오에 출연했던 모습. 자, 이명웅이 있고요. 이렇게 전연무가 있었는데 나는 이명웅하고 방송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황급하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유명해서 이런 분하고 방송했다고는 생각을 못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제 황급하게 해명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는요. 이런 걸 의식한 듯 전연무가 한 번 이렇게 레드카펫이 지나갔는데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싶다. 그러면서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팔짱을 끼는 모습도 관심을 끄는 장면이었고요. 그러면서 나 혼자 산다에 좀 출연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또 이야기를 해서 아주 현장에서 이렇게 출연 섭외를 하는 모습도 재밌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전체적으로는 정말 멋진 시상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요. 이게 지금 라이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명의 라이브를 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제 두 개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래알갱이하고 그리고 신곡인 두오다이 두 개의 노래를 불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래알갱이는 이 모습 그대로 방송이 됐고요. 그런데 두오다이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게 두오다이의 현장에서 불렀던 모습은 이거고 사전 녹화분이 방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무대라고 할 수 없어요. 방송을 보신 분은 라이브 무대가 아니고 현장에 가신 분은 라이브 무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진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게 모든 것은요. 현장과 방송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라이브를 했고 방송이 된 부분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에 방송이 된 거예요. 두오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방송을 보신 분은 시상식의 다른 면을 본 거죠. 이렇게 우주복 차림으로 사전 녹화된 부분이 방송이 됐고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볼까요? 다시. 자, 이것은 상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모래 알갱이하고 그리고 두오다이의 라이브 무대를 현장에서는 꾸몄는데 방송이 나가는 부분은 이런 모습으로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신 분은 가짜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라이브 무대는요. 오늘이 이제 11일이기 때문에 내일이요. 12일 TVN의 TVN의 엠카운트하운 음악방송에서 진정한 라이브 무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제는 이렇게 이명웅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관왕을 차지한 거예요. 이명웅이 TMA 5관왕의 미소를 이렇게 지었다.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탄은 어제 방송됐던 어제 방송되고 어제 거행됐던 TMA 시상식과 관련해서 이명웅 출연과 관련해서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